오늘은 이거 왜 여기 있지? 지민이의 Made in the game 한대 물어봐야 돼 얼굴 같아 자 이게 좀 여기를 했지 말자 말자 그러니까 얼굴의 춤을 너무 못 추니까 별로 안 망이던 것 같은데? 알겠지 여자친구 란 그룹과 레드배빗이란 그룹같습니다. 그 분들의 의상 혹시 빨리 끝내면 집에 가고 싶어서 그런거죠? 아니 어느 정도는 재미있을까? 제가 오늘 걸그룹 댄스를 내가 알려주려고 왔어. 요즘 대세 걸그룹들에게는 세 가지가 있지. 귀여움, 청순, 섹시 그런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세 가지만 마스터하이도 너희도 충분히 표현할 수 있어. 오늘 이 세 가지를 알려줄게. 먼저 뭐부터 할까? 청순? 청순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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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순은 약간 순수하잖아. 그렇지. 청순은 좀 내려봐야 돼. 내려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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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순은 가려야 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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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출연이야? 시청해 드릴 텐데. 어? 어? 저거 넌 어디라고 하면 돼. 청순은. 아 영재형이 청순하지. 영재형이 청순하지. 영재형이 청순하지. 저기 매신이 영재형이. 하나 둘 셋! 하나 둘 셋!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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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냥 나가와. 안 돼. 그런 식으로 좀 빨리 책임을 생각하지 마.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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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거 바보고. 정답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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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이 상황들의 인생이야. 어 근데. 얘가 좀 맨주까지 한 거. 어 좋았어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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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뭐야. 청순. 아 긴장돼. 청순은 내가 귀여운 거 좀 달라. 청순은 좀. 정말 내려놔게. 머리는 큰 쪽을 이렇게 해. 머리를 보고 왔을 때. 하하. 잘한다. 아. 우와. 내가 요품을 이렇게. 물 이렇게. 뿌리는 척 커버리지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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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청순한 걸그룹들을 보면 춤출때보니 머리를 하시는데 결국 카메라를 볼 때 이렇게? 입을 벌려야 돼 아 진짜 마스크야 어 말을 할까? 말까? 여기가 더 많은 귀여움인데 멈추면 청순한 드는 거야 아 절제돼 안녕하세요 아우! 힘들어! 한 번 불러주실래요? 아우! 머리와 표정 한번 가볼게요 자 자 섹스! 한 번 더 해보시죠? 어? 무슨 소리야? 서로를 맨날 수 있어 서로를 맨날 수 있어 아 이 타임 정신이 일 타격 어? 어? 여기서 뒤로 넘서 어? 뒤로 넘서 어? 자 오돌녀놀 오돌녀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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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. 하고. 멈춰. 여기서 오돌녀. 아아. 요런 느낌. 어. 아아. 요런 느낌. 오 Lenoir 잘하셨어요. 어떻게? 오. 오케이. 오케이. 오. 누가 하면 그 표현을. 자. 에이스 한 번 보여줘. 강우지 나가서. 주문을 걸어야 돼. 봐봐요 you are so fantastic 널 갖는 게 내 꿈 나의 선택의 꿈 너란 아아 저희들한테 어? 저게 뭐가 청순이라고 하겠지만 지금 왜 에이즈라고 하는지 내가 물어줄게 잭슨이 와서 청순 한 번 해봐야겠다 80.30% 아 누가 잘하는지 보자 진짜 얼마나 나빠졌어 나쁠 거 같은 느낌이 계속 들어 너 이렇게 옆머리 널 바라보는데 눈 웃음 지을 땐 난 쓰러질 것 같아 너 이렇게 떨리니 참을 수가 없는 가슴에 울림이 다가갈수록 커져만 가 네 계속 붙였어요 붙였어요 아우 너무 웃겨 아니 엄청 오셨으니까 벗어내려야겠다 저한테 왜 벗어내려 아니 저 수상은 뭐하는 거지 와 정말 너는 확실히 잘했어 얘기 진짜 잘했어 잘했고 애기 전에 있다가 이제 귀여운 거 섹시까지 잘하면은 너는 걸그룹으로 다시 대비를 해야돼 잘했지 자 여러분 누가 해볼까 눈 피하지 마 이라 눈 피하지 마 영재야 네? 눈을 왜 이렇게 해 저요? 왜 눈을 피해 있지? 아 왜 이렇게 자 박수 한번 가주세요 네 네 널 갖는 게 내 꿈 나의 선택의 끝 너란 Girl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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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란 Girl 춤이 좀 세긴 했는데 그거만 조금 조절을 하면은 가수라도 이제 노래가 나오니까 그 느낌이 확실히 사네 아 그런데 만나면 버릇처럼 불 한 번씩 해줘야겠다 아침에 물었자마자 물었자마자 차별시 특척을 때 안무가 나올 수 있도록 하듯이 이것도 마찬가지로 청순도 불었을 때 와 하나에 들어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불었을 때 하하하하하하 얘 항상 뭘 배워지자 알겠지 자 청순되어 봤고 다음은 섹시 섹시 귀여운 거 귀여운 거 청순과 귀여움은 비슷한 거 같으면서도 좀 다른 느낌을 줘야 되거든 네 우선 청순은 표정으로 살리지만 귀여움은 이런 거라고 보여줘야 돼 아 아 아 아 아 귀엽다 각종 자기 귀여운 표정을 한번 볼게요 쭈니 한 번하고 볼게요 나 귀엽고 진짜 못하는 거야 어 어 아 이거까지 좋았어 이거까지 좋았어 어 진짜 못해 오 너무 세게 때렸다 귀여운 게 어디에 이렇게 서울를 오. 오. 손 잡고 왔어. 오. 오. 마지막까지 지금 살리는 거 맞어? 다래로? 발전 안쪽이 있어. 3, 2, 1. 명재형. 명재, 불렀다야? 오. 아아. 이거 봐봐. 그니까 나 오늘 잘하는 거야. 명재, 불렀다야? 어. 잘했어. 그래. 이렇게 내려도 된 거야. 손발이 오글거리고 때리고 싶으면 다 하는 거야. 아. 잘 잘 입은 거야. 3, 2, 1. 명재형이. 아, 저 이거 잘해. 꿈꿔떡, 꿈꿔떡, 기싱, 꿈꿔떡. 2, 2, 1. 이거를. 꿈꿔떡, 꿈꿔떡, 기싱, 꿈꿔떡. 3, 2, 1. 액션. 꿈꿔떡, 꿈꿔떡, 기싱, 꿈꿔떡. 3, 2, 1. 아우. 아우. 그게니까 편지 않아? 회약시켜야 될 것 같은데. 회약시켜야 될 것 같은데. 회약시킴 시작. 회약虎이 착. 훠! 최고. 마음이 듣는데. 몸이ỏi겠죠. 이거jes통SC만irs & 자, 우선 다 눈득히 하고 있는데 주니가 한 번 가보자. 자, 이제ippe GRA JIMH. 또 이렇게 예쁘니 널 바라보는데 눈웃음 지을 땐 난 쓰러질 것 같아 그분이니 참을 수가 없는 가슴에 온림이 다가갈 수 다 들어보니까 다 되지? 눈알아가도 인정해 인정해 인정하는게는 이게 뭐예요? 이게 뭐예요? 이게 아니지 않아요? 이거 섹시 아니야? 아니요 90도 잘 모렸네 그런 짓이야? 귀엽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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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00개 중에 29개의 자랑인데 한 개를 입은 거면은 그 정도만 빼자 나와서 바꿔주세요 대전할 맞아 널 분명히 부를게 나야 나야 아 나 저 귀여운 거 너무 안쓰다 그분이 널 바라보는데 눈웃음 지을 땐 난 쓰러질 것 같아 배배밤이 나는 의외로 막 띄게 에코도 막 띄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의외로 괜찮네 넌 청순 귀여운 섹시 모아질 자신 있어 저 제일 섹시 섹시 오케이 이따 보자 그럼 섹시로 섹시로 널 갖는 게 내 꿈 나의 사랑 잘한다 그냥 잘한다 잘한다 근데 청순보다는 귀여움이 좀 더 답네 나도 솔직히 최강은 섹시거든요 진짜요 기대할게요 청순 귀여운 나쁘지 않아 근데 정말 잘생긴 것보다 섹시해 특별하게 섹시 표정 하나씩 간다 바로 하나 둘 셋 여러분 섹시 어떻게 해야 돼 하나 둘 셋 섹시 섹시 하나 둘 셋 둘 셋 뭐야 뭘 표현하네 얘기 들어봐 미국에서 두꺼운 김씨열이 되게 섹시해 섹시 둘 셋 어? 나 괜찮았어 뭐 땀 괜찮았어요? 넌 정말 다 안 들었어 섹시해 섹시해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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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면서 아 괜찮아요 굉장히 힘을 풀어야 돼요 거기 두 둘 셋 어 어 어떻게 어떻게 괜찮았어 괜찮았어 어 제이비 약간 좀 나 진짜 완전 기회 줄게 어 제이비 지금 탈락 아 제이비 어떻게 됐어 근데 너는 좀 더 귀여운 게 있으니까 괜찮아 어떻게 다 자네 그렇죠 섹시하면 안 되게 흔들림이 좀 막히자고 너희 얼굴때문에 얼굴만 써서 지금 그런 거 같은데 약간 섹시할 때 노래가 나오는 게 뭐든 섹시 자신 있어? 섹시 자신 있어? 섹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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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알지? 알지? 내가 웃은.. 아 그래도 너무 센지 않아? It's okay, it's okay. 아 설마.. 자! 우리가 파이팅! 아니 나는 너무 좋아. 너무 좋은데 오늘 회사 전시원들이 많이 힘들어한다. 제가 뵈니는 섹시하고 간다고 생각해. 뵈니는 섹시해서 간다고 생각해. 뵈니는 섹시해서 간다! 뵈니는 섹시하고 간다, 부모님! 와아아어어어어! 왜 너가ся야.. 잊어버려. 내가 하는 건, 내가 하는 건 어떻게 늘 내가 질렀다고 말하는데 이끼려고만 하지는 물이 너의 무기지 아니 처음엔 당당해서 끌렸어 하지만 매일 난 무릎 꿇었어 조금 잘못한 것도 부풀려서 난 절벽으로 밀어붙였어 혹시 몰라 그래도 널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 Everyday Every night Feel like a fool You got all the time You got all the time 잘했다 아 원래 그 앞에서 약했는지 알겠다 그리고 나는 눈을 감고 있는 것과 JB가 머리를 쓰는 눈이 있잖아 이런 게 되게 특시했던 것 같았어요 오 내가 항상 귀여운 쪽 친구들하고 그 다음에 청순도 난 괜찮았거든? 섹시를 내가 더 걱정이 되는 거면 위험해서 아 자 자 그러면 자 그러면 우리가 자 일어나서 너네가 청순 귀여움 섹시 이렇게 세 개를 연단 한 번 목숨을 해보자 오케이? 가스 7 가스 7 컴온 난 쓰러질 것 같아 왜 이렇게 떨리니 참을 수가 없는 가슴에 운림이 다가갈수록 커져만 가 내게 와줘요 You are so amazing 내게 모든 게 다 끌려 가자 꾸들여 점점 받아줘요 You are so fantastic 널 갖는 게 내 꿈 나의 선택의 끝 너랑 girl, girl, girl 너랑 girl, girl, girl be my girl, girl, girl You're in my own, my own 지금 들리는 네 소리는 북소리가 아냐 Go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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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go 널 생각할 때 점점 커져가면 식량 소리야 지금 같은 상황이 매우 곤란해 몰라, 제 정신이 아냐 맘이 영원해 이 증상의 해결책은 이제 난 네 사람 또 이렇게 빛나니 날 쳐다보니 그 눈빛 때문에 눈이 멀 것만 같아 날 이렇게 뜨겁니 점점 멀지 자, 이번에는 여러분들 자신의 장면은 섹시하는데요 섹시하요 실제 파기 전에 먼저 도민이 형한테 죄송한다고 하고 싶었어요 그냥 나 정말 이렇게 이런 모습 보고 걱정할 수도 있는데 정말 평범해서 잘 지내고 있어요 잘 지내고 있어요 넣어 네 어머니 거 자 어 재midt 어머니 아버님 지금 잠시 엉덩이를 꺼 주세요 자 섹시 한번 가볼게요 음악을 같으세요 니가 하면 끝 내가 하면 끝 어떻게 매일 내가 틀렸다고 말하는데 이기라고만 하지 눈물이 너의 무기지 아니 정맨 당당해서 끌렸어 하지만 매우 난 무릎 울었어 조금 잘못한 것도 부풀려서 난 절벽으로 밀어붙였어 혹시 몰라 그래도 난 사랑하니까 참을 수 있었어 박주 선생님한테 배워본 효과는 어때요? 정말 너무 좋았고 저희가 걸그룹 댄스를 정말 한층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덕분에는 제가 되게 귀여움을 찾은 것 같아요 아 저는 벌써 걸그룹 댄 것 같아요 아 전 청순 쪽이랑 멀린 거라서 잘 모르는데 귀여운 게 좀 잘 맞더라고요 걸그룹 긴장해 긴장해 네 저는 귀여운 걸 못합니다 오늘은 알게 됐어요 진짜 섹쇠했어요 이제 시작 급주 시스트 You ready to party? 빨리 여러분 무대 화이팅 사실 저 진짜 솔직하게 말하면 너무 빨리 생각하면서 뭘 배웠는지 모르겠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화이팅 화이팅 글자막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